네, 오후에 발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가 급하게 한 분 생포해왔습니다. 장영란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분 부탁드립니다. 역시 오바는 최고야. 이분 씨 만나요. 한 장 안 해가지고. 아, 예쁘세요. 일을 빌어서 남편한테 사랑 고객증 한번 해 주세요. 미션 하는 거죠? 아니야. 미션 아니야. 여보, 요즘 밥도 못 해 주고 정말 미안해. 마지막으로 좋아해. 미션 실패입니다. 진짜로. 그럼 나한테 정말로는. 선배로서 후배에게 이런 말 할 게 좀 쑥스러운데? 여자끼리. 여자끼리. 좋아요, 저는 좋아합니다. 영란아. 돈 많이 벗어. 미션 실패. Zero! 알at하님 달달할 게 typed.